1. 골다공증성 고관절 골절 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외과 전문의 윤필환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골다공증성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정외과 의사가 골다공증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정외과에서 골다공증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치료를 합니다 왜냐면 이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뼈가 약해진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뼈가 약해지면 마지막으로 나빠지는 것은 골절이거든요 이 골절에 대한 치료를 정외과 의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관절이 골다공증성 골절이 돼서 부러졌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도 정외과 의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대체 골다공증성 고관절 골절이란 무엇이고 이 고관절 골절이 위험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치료 방법과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이제 여러 강의나 교육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뼈가 굉장히 치밀하고 단단하고 두껍고 튼튼해야 우리 몸을 잘 지탱하고 생활할 수가 있는데 골다공증이라는 문제 때문에 뼈가 굉장히 성그러지고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게 되면 충격에 약하게 됩니다 뼈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뼈의 강도가 줄어들고 구조가 취약해지는 거죠 골다공증이 있는 뼈는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쉽게 다치지 않는 그런 충격에도 부러져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런 경우를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나 어디 높은 데서 떨어져서 큰 충격에 의해서 부러지는 그런 골절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성 골절의 대표적인 경우가 원래는 척추골절이 있고요 또 그 다음 비척추골절로 분류를 합니다 척추골절은 척추뼈가 확 납작해지는 그런 압박골절이 흔한 거고요 비척추골절 중에서 대표적인 게 고관절 골절에 해당이 됩니다 또 손목골절도 있고 발목골절도 있고 여러 골절이 생긴 경우에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관절 구조는 이제 잘 알고 계시죠 고관절 골절이 어디에 생기는가 대퇴골두가 있고 대퇴골이 있는데 대퇴뼈의 기둥과 대퇴골두를 이어주는 이 부분을 대퇴골경부, 목부분 대퇴골경부라고 하는데요 이 대퇴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부가 부러지는 것을 고관절 골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골절이 생긴다면 이와 같이 부러지게 되죠 저 부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부러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고관절 골절은 대퇴골에 생기는 골절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골다공증성 골절이 일반적인 골절과 다른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관절은 굉장히 튼튼한 뼈예요 특히 대퇴뼈는 아주 튼튼합니다 체중을 지탱을 하니까요 그래서 웬만한 충격에 의해서는 부러지진 않아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옆으로 꽈락 넘어진다고 뼈가 부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령이신 분들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뼈가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엉덩방어를 그냥 털썩 주저앉는 거죠 길 가다가 아니면 침대에서 의자에서 떨어졌는데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뭐 그 정도로 부러질 것 같지 않는데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런 낮은 에너지 손상에서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이 바로 골다공증성 골절인 거죠 대표적으로는 옆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이나 실내에서 걸려서 넘어질 경우에 대전자 부위 있죠? 뼈가 툭 튀어나온 그 부위로 충격을 꽈당 받게 되면 고관절로 충격이 전해지면서 부러지게 되는 거죠 또한 엉덩방어를 찌냈을 때도 엉덩이에 두툼한 근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격이 전달이 되면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것처럼 뼈의 연속성이 사라지게 되고 부러지게 되는 것을 골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위에 부러진 곳을 또 대표적으로 대퇴골 경부골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고관절 수술이라고 하면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고관절 수술하면 떠올리는 것이 위험하다 수술 받아도 못 걷는다 재수술하는 경우도 많고 수술하면 감염이 된다더라 또 못 일어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거고 주변에 그러다 보니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자꾸 소문이 나다 보니까 고관절 수술을 너무 무서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에 1년 내 사망하시는 분들의 통계를 조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무려 16.6% 17%에 해당할 정도로 와우 대단하죠 이 정도면 위험한 게 맞잖아요 특히 남성분들은 21.5% 여성분들은 14.6%에 고관절 골절 후에 1년 내에 돌아가신다고 해요 그럼 뭐가 안전한 건가? 사실 안전하진 않죠 고관절 골절은 실제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골절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에요 골절 자체로 갑자기 사망하거나 골절 수술 때문에 돌아가시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고관절 골절 골절이 될 정도로 취약하신 분들은 이미 그전에 많은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관절 수술 후에 통계를 내보면 정상적으로 보행하실 수 있는 분들은 4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정상적으로 잘 걷지 못하고 보조기 같은 것들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실제보다도 잘 못 걷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무서운 내용을 많이 합니다 고관절 수술 6개월 내 사망률 높다, 매우 위험하다, 다른 수술에 비해서 몇 배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기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골절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관절 골절이 문제가 된다, 고관절이 부르져서 위험하다 이렇게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고관절 수술 전체가 위험하다고 오인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관절 골절 후에 왜 나빠지는 걸까요? 고관절 골절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되면 장기간 침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도록 수술을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 보행을 권하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좀 누워 계시는 경우도 많고 고령이신 분들에서 원래 인지장애가 있으셨던 분들은 수술 후에 선망이나 치매가 조금 더 나빠지는 경우도 좀 생겨요 그리고 오래 누워 계시다 보면 특히 여성분들에서 요로감염 같은 것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흡인성 폐렴이 생기거나 아니면 오래 계시다가 욕창 같은 게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폐혈증, 혈액에 균이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혈전증이나 피덕이 생기는 혈전증이나 폐색전증, 폐혈관이 막히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 침상 안정 때문에 어느 부위가 눌려서 욕창 같은 게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저질환들이 점점 나빠져서 중환자실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가 사망하시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골절 때문에 사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악화되는 문제들 때문에 나빠지는 확률이 조금 높다는 겁니다 이 고관절 골절 수술은 정의외과 의사들에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어렵죠 기술적으로 훈련을 받고 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러지면 고정을 하면 저 고정한 부위를 빼고 나면 완전히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회복하시면 아주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까 고관절 골절 중에 대표적인 대퇴골 경부 골절이라는 것은 골절이 된 후에 혈관이 다쳐서 우리가 전에 다뤘던 과도한 음주나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때문에 생겼던 그와 같은 대퇴골도 골괴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혈관이 다치니까 피가 통하지 않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이 된 경우에 이 피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선별적으로 알아보는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병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대퇴골 경부 골절 후에 이 골괴사가 생기는 확률을 어긋난 골절과 어긋나지 않는 골절로 살펴봤을 때 크게 어긋나지 않는 금만 간 골절에서도 이 괴사가 생기는 확률이 무려 10에서 15%나 되고요 그림에서처럼 완전히 어긋날 경우에는 혈관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괴사가 생길 확률이 많게는 30%에서 35%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이렇게 아무리 성공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에 골괴사가 진행이 돼서 뼈가 망가지면 잘 걷지 못하고 2차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역시 수술 후에 재수술을 해야 된다 이게 없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령이신 어르신들에서는 이와 같은 2차 수술을 할 위험도 좀 있기 때문에 많이 어긋난 고관절 골절인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첫 번째 수술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대표적인 수술이 인공관절 중에서도 고관절 반치관술이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수술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퇴뼈 쪽에만 임플란트를 넣고 비구 연골은 그대로 쓰는 인공관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시간이 짧고 그만큼 출혈이 작고요 큰 골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공관절하면 두려워하시는 이런 탈구 같은 확률도 훨씬 낮죠 그러나 고령의 고관절 골절에서 출혈이나 수술 위험이 높거나 보행 이상 치매 등으로 탈구 위험이 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반치관술은 태생적으로 비구 연골이 금속 골두보다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이 마모되어 망가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명이 좀 짧다 비교적 젊은 분들에서는 이러한 수술을 선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비구 쪽까지 임플란트로 갈아 끼우는 고관절 전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술 선택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과 전문의가 상의하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관절 골절 골다공증성 골절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또 왜 예방이 중요하냐면 한번 골절이 생기면 재골절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무려 골절 경험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골절 위험은 2.3배나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제 환자분이셨어요 80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우측 고관절 골절이 됐습니다 뼈가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됐어요 부러져서 저희는 수술을 해드릴 수 있죠 그래서 아주 뼈를 잘 붙였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에 대해서 심각성을 설명드리고 1년 동안은 잘 따라오셔서 골다공증량을 복용하셨어요 그런데 지치셨나 봐요 더 이상 오지 않으셨고 2년 동안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지 않으셨어요 병원도 아예 오지 않으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83세가 되셨을 때 또다시 좌측 고관절 골절이 돼서 오셨습니다 골다공증 후에 재골절의 위험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골다공증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이와 같은 골절 위험이 높은 거죠 또 이렇게 수술하면 되지만 예방을 했다면 이와 같은 수술은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골다공증성 골절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에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으면 골절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이신 분들에서는 낙상을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낙상,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겨울철에 밖에서 미끄럼은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통계를 낸 것을 보면 낙상은 주로 48%에서 집이나 거주시설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밖에서보다 실내에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생겨요 그리고 미끄러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통계를 내보면 이젠 그렇지 않아요 계절에 상관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인 낙상 예방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약을 확인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간단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진짜 한 번쯤은 시력검사를 다시 받아보세요 백내장이나 농내장이 있는데 모르고 그냥 시력이 좋지 않은 채로 지내시다가 어디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꼭 정기적인 시력검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집안에서 낙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이신 분들이 계시는 분들을 집에서는 욕실에 미끄러지지 않는 고무판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욕조나 세면대 위에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안정보험을 설치하시길 권해드려요 자주 사용하시는 물건은 높은 선반에 놓지 마시고 손이 닿는 쉬운 위치에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